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신명기 18장에서 21장의 통숨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제사장 나라는 선지자 모세로부터 선지자 세례요한까지입니다. 둘째 벌목하는 도중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이웃을 죽게 한 경우 도피성으로 피해야 합니다. 셋째 재판때 위중하는 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처벌받습니다. 넷째 마음에 겁내는 군인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다섯째 모세는 하나님의 눈빛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섬세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신명기 18장에서 21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65일 신명기 18장 레위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오원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기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요하의 화재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요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로하니 곧 그 드리는 재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요하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요하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요하 앞에서는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요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진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수라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원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요하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요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요하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요하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요하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일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의 호랩산에서 내 하나님 요하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요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요하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여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요하의 이름으로 말한 이래 증엄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요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9장 내 하나님 요하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요하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과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료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줄이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극률이 여기지 말고 무제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래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여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장할 것이며 만일 위중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래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극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신명기 2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고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급 땅에서 너를 인도하에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야마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느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느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느라.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느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왁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처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털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왁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왁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핵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희위족속과 여부수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왁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왁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미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신명기 21장. 내 하나님 여왁께서 내게 주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처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해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오. 내 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왁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왁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성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제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여와 같이 여와께서 보시게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제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오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에 쓴 적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군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길에게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업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업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업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재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오늘 우리는 신명기 18장에서 2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아는 형제들의 마음이 낙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미 추레고발대 홍해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 믿음을 갖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믿음과 용기 좋은 하루 되십시오 와우 감사합니다 그럼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속죄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